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바은 입니다 제가 한달 안된거 같은데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야기를 하게 된건 다른게 아니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2022년 최저임금이 9,160원으로 5.1%가 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된건데 뭐 최저임금에 대한 저의 입장은요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최저임금이어야 된다라는 건데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최저임금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1인 가정에 이 그 사람이 뭔가 이제 혼자서 살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그런 시급이라는 것들이죠 혼자서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그걸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가장 낮은 임금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거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만화책방이라는게 되게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지금처럼 저작권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냥 만화책 같은 거 이렇게 파는 거 있으면 유명한 거 그냥 다 사놓고 그때는 만화책이 한 3천원 정도 됐거든 그거를 사람들한테 300원씩 받고 빌려줬단 말이야 그때는 뭐 저작권 이런 개념도 잘 없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이제 돈을 벌어먹는 그런 데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던 만화가가 지금의 만신 김성모씨가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 그래서 그때 김성모는 거의 굉장히 내가 봤을 땐 혁명적인 그런 아이템으로 문화생들을 엄청 많이 고용해가지고 만화책을 찍어냈거든 진짜 그 사람 만화책은 일주일에 막 두 권씩 나왔단 말이야 문화생들이 막 그려 제끼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은 전국에 있는 책방에 하나씩만 팔자 이런 마인드였단 말이야 실제로 그게 성공했고 아직도 대한민국 내에서 대한민국 만화가 중에서 김성모만큼 돈을 많이 번 사람이 거의 없을 거야 뭐 많이 번 사람이 있기나 있을랑 가도 모를 정도로 그 만큼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야 그 사람이 근데 그때 그 책방이라는 알바를 보게 되면 그 책방 알바는 사실 옛날에는 최저임금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그래서 3천원이면 3천원 주는데 또 잘 없었단 말이야 야 2,500원이다 할 수 있겠나 그러면 네 이래서 갔단 말이야 근데 특히 최저임금을 안 주는 데가 어디였냐면 책방이었거든 책방 근데 책방은 되게 인기가 많았어 생각보다 왜 책방이 인기가 많았냐면 보통 애들은 책 보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만화책 보고 나도 그랬거든 그런 애들이 일하고 싶어서 항상 어슬렁거린단 말이야 돈은 많이 안 주지만 일이 힘들지가 않았거든 그냥 받고도 찍득 찍고 돈 받고 그게 끝이었어 앉아서 그리고 소름이 없어 만화책 보고 진짜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인기가 되게 많았거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 일자리 다 어디 갔냐는 거지 그런 일자리들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하는 최저임금이라는 것들은 일반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한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벌어야 되는 한 시간의 노동력이 아니라 가장 작은 일 단위 일 단위 일 같은 걸 누군가한테 맡길 수 있을 때 가장 작은 단위 이런 일도 이 정도 금액이면 사람이면 한단 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금액 말 그대로 최저임금 그 자체를 전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욕을 먹게 돼 있죠 뭐 요새 같은 뭐 요새 워낙에 사람들 화가 나 있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사상까지 오게 된 게 그 놈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 때문에 욕까지 오게 됐는데 나도 옛날에는 난 옛날부터 소득주도 성장 되게 병신같다고 욕을 했잖아 그때도 좀 약간 불안불안했단 말이야 그때는 뭔가 이렇게 그런 현 정부에 대한 반대의 의견 자체를 말을 못했거든 댓글 털어도 엄청 많이 당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도 이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욕 좀 먹고 그러다가 이제 와서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욕을 하는 거야 왜 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리바운딩이 오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도 이제 그동안 무서워서 입 닦고 있던 사람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결국엔 또 이렇게 최저임금이 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올라간 그 근거를 보면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 이게 그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얘기를 들으면 내년에는 경기가 정상화되고 회복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내년에는 경기가 정상화되고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올리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서도 약간 좀 어리둥절했지 근데 반대로 사용자 위원회들은 이게 욕에 대해서 항상 첨력에 대립이 돼 있잖아 이 사람들이 결국엔 퇴장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 하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상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들이 져야 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나왔는데 실제로 뭐 이 사람들이 책임지겠어 책임 안지지 책임은 누가죠 결국에는 일자리 없어지면 우리가 줬다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그거 결국엔 또 우리가 뽑은 거 아니야 그치 내가 볼 때는 약간 자승자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요 시 도마다 최저임금이 다 달라요 여러분 도마다 이렇게 도쿄면 도쿄 이렇게 다 다르게 돼 있거든 나는 대한민국도 이게 고려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일본에서 살아보면 느끼는 건데 일본에서의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내가 말한 최저란 느낌에 가깝거든 고기부터 일이 빡세면 돈이 올라간단 말이야 최저를 준 데가 거기 없어 근데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에 가까운 느낌이잖아 이걸 못 지키면 말 그대로 이제 망하는 거고 이걸 지키면 이게 최고가 돼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지금 와서 그런 뭔가 이런 임금들을 보고 있으면 방금 전 말한 것처럼 최고임금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처럼 내가 말했던 책방이나 이런 일자리는 없는 거야 왜 줄 수가 없는 현실이지 안 그래도 대한민국이 그런 뭔가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좀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이게 지역마다 좀 이게 차당을 더야 되는 게 맞는 게 전국으로 봐도 1인당 GDP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1인당 서울 같은 경우가 4만 4천불인데 4만 4천불? 잠깐 불이란 말 써도 되나? 울산은 또 6만 5천이란 말이야 내가 살고 있는 울산은 여기는 대기업들이 되게 많거든 뭐 석유, 정유, 화학, 현대차 다 있다 보니까 근데 반대로 제주도는 또 3만 불이고 그리고 대구는 2만 3천불이야 그래서 야 대구는 왜 이렇게 낫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엄청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런데 전부 똑같은 최저임금이 또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역 내 총생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아 발음이 안 돼 지역 내 총생, 씨발 생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근데 지금 피곤해서 그래 피곤하면 내가 발음이 더 잘 안 되거든요 원래 잘 안 되지만 근데 이것도 똑같이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늘상 얘기한 것처럼 자본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죽거든요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죽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되게 심사숙고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뭔가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의 흐름을 보면 이거는 지금부터 시작이지 이 나비 효과라는 게 계속 중첩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면 뭐 사람들 오지게 이제 피볼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최저임금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천미하게 엇갈려 있는데 남초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좋댔다라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좋댔다 기어코 쳐 올리네 그리고 한국에서 누가 사업하려고 하겠냐 그리고 지금도 자영업자들 죽어 나갈 텐데 저걸 어떻게 감당하냐 라는 것들이 주류를 이뤘다면 여초에서의 반응은 전부 다 오 오 적당하다 적당하다 심지어는 더 올라야 된다라는 말 9,300원은 해야 된다 9,500원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어떻게 똑같은 걸 보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래서 남초와 여초는 확실히 뭐든지 봐도 이게 굉장히 첨략이 대립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나는 이거 그냥 여자친구한테 한번 살짝 물어봤단 말이야 여자친구한테 최저임금 몰랐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 여자친구는 알바짜리가 더 줄겠다라고 걱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차라리 이 템포로 1만원까지 가고 그 다음에 그냥 아사리 X 되는 게 그래야지 누군가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여자친구는 그러더라고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벌려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지금 나는 너는 상관없다 지금 내 여자친구가 왜 상관이 없냐면 대전에서 택배가 아니라 택배 상하차를 하고 있거든 여자애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알아서 내가 봤는데 일자리가 진짜 없는 거야 뭐 이게 서빙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잘 차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나오면 칼같이 채가고 그러다 보니까 잠깐잠깐 할 수 있는 게 이게 대전에 그런 거 택배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택배 상하차는 뭐 괜찮다고 뭐 이게 고기는 식업 더 챙겨주니까 근데도 자기가 상하차를 하고 있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자기도 좀 쉬운 일 하고 싶은데 일할 게 없어 상하차 하면서 이제 애가 부들부들 하는 거야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상하차는 일이 힘들어서 추노라고 하죠 그걸 많이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업소 아직도 업소래 시발 업체에 가면 그 상하차 추노한 애들 명단이 다 적혀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좀 내 여자친구는 일제를 좀 많이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느낀 게 똑같은 여자지만 그래도 어바님 유튜브를 2년씩 봤던 제 여자친구 같은 경우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이제 경제적인 관념이라든가 아주 최소한의 그런 기본적인 소양들은 이제 갖춰진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튼간에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내년 되면 알 건데 안 봐도 뻔히 아는 것들이 있잖아요 안 봐도 뻔히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은 이제 누가 책임지나 그게 궁금합니다 근데 아마 화나 확실한 거는 그 책임들은 아마 정치인들이 절대로 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 책임들은 우리한테 돌아오게 될 겁니다 경제라는 건 항상 연쇄적으로 이렇게 굴러가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좋은 이야기 좋은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Technically 남편을 고 heartfelt pub Though Ale C Is love